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했다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. 김 씨는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, 영웅 심리로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니라며 변명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공웅조 기자의 보도입니다.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지 두 달 반여 만에 열린 66살 김 모 씨의 첫 재판.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가 법정을 빠져나옵니다.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기일이지만 재판부에 전할 말이 있다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김 씨는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검찰이 공소장에 명시한 범행 동기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. 김 씨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 악화 등으로 자포자기의 심정과 영웅 심리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판단을 부인한 겁니다. 김 씨는 정치적 신념에 따른 것이 주된 범행 동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변호인은 또 김 씨가 범행 전 작성한 A4 용지 8쪽 분량의 이른바 변명문을 공개하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김 씨 가족 등의 피해 등을 우려해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오늘 공판 준비기일에는 김 씨가 남긴 글을 언론사 등에 우편 발송해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입건된 70대 남성도 참석했습니다. 재판이 끝난 뒤 김 씨와 이 남성은 서로 악수하고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. 법원은 다음 달 15일 공판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구체적인 재판 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. KBS 뉴스 공조입니다.